천태종의 내년 일반 예산이 올해보다 5% 증가한 346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천태종종의회는 어제 단양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20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종단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종정 도용대종사는 종의회를 무사히 잘 맞춰줘서 감사하다며 각자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 종단 발전의 주춧돌이 돼달라고 교실을 내렸습니다. 이어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은 총무원에서 요청한 업무 처리 상황을 잘 살펴달라며 종의회 의원들도 종단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